안녕하세요. 전남권입니다. 제가 고문자 꽃은 것 같아요. 상담원자 오류만 봅니다. 롯드리아 자, 6월 전남권의 신제품 어드벤자 타임 피규어 피규어 첫 번째로는 킹 두 번째로는 제이크 세 번째로는 비모 두 번째로는 더블포민주 이렇게 코르침을 하킬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 실제 어떻게 생기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실제 어드벤자 타임 피규어인데요. 우와 실제 어드벤자 타임 진짜 개싸게 생겼네요. 뒤에는 꼬치 꼬치 계란비 키톡이 보호노도 있고요. 보호노도 있고요. 보호노도 있고요. 소주기는 요소트 고복국 기관장 다양한 종류인데요. 여기는 바로 로테리아 여러분 필요하신 곳에서 구경하시고 도드하니요. 감사합니다. 저녁, 뱃뱃뱃뱃뱃뱃뱃뱃뱃